아니, 대구에서 계획을 계셨습니까? 상대표가 계셨으니까, 박님께서 안보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. 네. 그니까, 국가에서 조회한, 안하고, 당부하고, 네. 협조하셨고, 이렇게 안보금제를, 감사합니다. 아니, 저는 어려운 때 만사가 됐으니까 정보를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정본부 최대한 협조하겠다. 지금부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정부가 보조를 맞춰서 비밀들을 안식시켜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